안녕하세요. 키스누입니다. 저희는 80년대 팝음악을 저희만의 느낌으로 해석해낸 음악을 하고 있는 팝밴드입니다. 우선 저희 활동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설렙니다. 저희가 특별히 기존 공연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페스티벌에 맞게 좀 더 와일드하고 좀 더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하루 종일 웹툰밖에 안 봅니다. 저는 주말에 방탈출하고 장 보러 갑니다. 저는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게 취미에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진짜야. 올해 라인업이 처음 떴을 때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었는데 그 페스티벌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. 공연 보러 오시는 여러분이랑 같이 재밌게 놀다 가고 싶습니다. 그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치는 거 아닌가? 둘 다. 둘 다. 하하 벨프 패uss 고으면 되 erreichen. Tack! mercenary HOGO